왁 believe Whatsa watching you 겟 허우 공 일광 맞지 공 거 들은 거 동약 미 보냥 띠그띠그띠at 띠그띠at 띠그띠at 표현이 없네 가자 어어어지러움 잊을 뻔 뭐임? 어 신성이다 앗싸 신성죽이 알겠다 아 잠만자네 명약해서 잠만잠 아 격분 하나 더 할까 격분 하나 더 하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 첨탑의 아이돌 디펙트도 좀 결함이 있던 듯 사실 니디걸의 정체는 디펙트 아니었을까 오 오 이하루군 이하루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육 각 령 딱 네 왓챠 너무 약해 왓챠 상향해줘야돼 왓챠 너무 약해 왓챠 상향해줘야돼 왓챠 상향해줘야돼 왓챠 상향어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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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이...이거... 신성 강화돼 있으니까 대충 교훈 들고 가면 되겠지 좀 아쉽긴함 교훈 줘 아니면 병번개 줘 번지트 맨 밑장 고라이들 와상필 와넘이아 와뿌사색 사색이 날것같긴한데 와뿌...갖고싶다 와뿌사색 아 아 전지킬각 킬쇠맛 와 저 너무 오랜만에 서른가 잘 모르겠네 먼지 쓰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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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1호 끝나니까 장요리는? 상점가서 내거 보는게 낫겠지 내거가 필요합니다 미니 56방어는 왓츠어 66딜하는 그램린 리더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왜 쎄는 왜 쎄요? 어? 아 먹자! 저거보다 존위을 얼마나 있다고? 휘갈김 챙겨야지 미라솥 먹었는데 파워카드 아나도 안나오네 거즈같은 게임 악습 돈부림 별로지 탈싹 어떤 용기있는 녀석들이 왓처 등장을 때려 애노답이 형제 탈싹 왜 그것만 때림 아니 넌 33딜만 넣었는데 제가 갑자기 혼자 개 깍치하더니 66딜이라 우겼다고요 제발 좀 들어봐요 제발 좀 들어봐요 제발 좀 공갈단이라니까 아니 이젠 그의 말을 들어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죽었어 길도 맞아 그랬어? 어떻게 됐어? 죽었어 구경 어우 엘리트다 아니 이게 엘리트지 미친게임 까격 개쎄짐 단식 단식할까 단식해요 단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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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칫거리 단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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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왜이렇게 세 대생도 끝나기 전에 잡았네 대생이 식기 전에 머리하겠습니다 정수 드로더 챙기고 장전가서 제거보고 드로우를 주는 추월이 있다면 드로우를 감소시키는 건 돌 카카카카카 돌 돌 드로 감소시키는 저거 있었는데 옛날에 총공격이 드로 감소시켰는데 이젠 빠른 대응 빠덫 빠덫 빠덫하면 히오스지 하이스링 이벤트 그만 나와 이규준 해봐 대성어대갔냐 고 대성어대갔냐 대성어대갔냐 도자 웅크리고 있는거 왜 이렇게 불쌍하지 그만 때리라고 하는거 같은데 캐틀벨 무해 오졌다 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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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대간다 정수 더블로 써도 되고 대성어대갔냐 내가 더 보는게 날듯 에반데 내 맹공 강해져서 돌아와라 아 이거 진짜 에반데 아이씨 빈즈에 타라 에바 아 못신성 어디갔어 액 밑에서 맨날 뭐하는거야 거기 뭐있냐 앞 하하핳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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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ハハ 4 하하하하 이쁜 금강정 요거는 전천이랑 방섭능숙 다 좋으니까 순수 순수 성급함도 다 괜찮아 보이는데 순수 좀 해봐일거 같기도함 내감기 않았을까 순수냐 만병통치약 안나온것도 살짝 아쉽네 인공물 인공물이란다 상태이상 막는용도로 순수 쓸까 근데 3 괜히 드로만 구울거 같은데 대박까비 드디어 신성이 웬일로 그가 없는게 너무 크네 아니 뭐야 왜죽어 인포션 회중시기 자세가나 더쓰는것도 괜찮을거 같긴한데 어 케참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성특. 볼 때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에 빨리 쓰면. 어차피 늦게 써도 되니까. 망어도를 잘 못 챙기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두락해서 맹공만 안 떨궜어도. 아무것도 아닌 건데. 끝. 알팽이 호드 만들 수 있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수비 다 필요 없어. 방어를 왜 한. 죽이면 되는데. 죽이면 되는데.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. 죽이면 되는데. 왜 수비를 하냐는 식이죠. 놀랍도록 맞는 말이었대. 놀랍도록 맞는 말이었대. 뭐야. 왜 벌써 죽어. 일어나. 자. 애들이 힘이 없네. 좀. 컨디션이 안 좋은가. 아침밥을 안 챙겨 먹었나. 어. 포션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손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손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손절이랑 포션이랑 이렇게 할까. 김장선의 손절이 너무 좋다. 손절. 손절. 오스가. 밥은 먹었는지. 이런. 포션은 어차피 여기서 쓸 거였으니까. 쓸까. 어어. 어어. 포션 써야 될 것 같은. 좀 아쉽네. 나약한 녀석 어 병속에 폭풍 필요 없는데 여기서 추월 나오면 됩니다 시성을 제일 먼저 뽑아야 돼서 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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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아쉽네 됐다 죽은 심장이 더 아쉽지 내가 아쉽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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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진 광풍 얼마 피하지마 일로와 수비 남겨 오차 오동댐이 아파서 아니? 야 심장아 너 해력이 어 해력이 와차 오질라게 써냈어 영웅사 영웅사 겁나 쎈